네,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전기장비 및 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코스닥 업종입니다. 일단 실적은 그런 대로 나오는데, 사실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상당히 줄었죠. 그리고 단기순위기에서는 적자가 났고요. 그리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 적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올 초 코스닥 랠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다시 한 번 5,500원까지 이렇게 쭉 빠져버렸죠. 그래서 힘은, 탄력은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탄력이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별로서 이렇게 많이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좀 더 이런 종목들은 자기 추세가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최근에 낙폭 과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등은 올라옵니다. 반등을 줄 텐데 이런 반증을 이용해 가지고 종목을 더 센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중이 많은 분들은 비중을 좀 더 덜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결코 만만치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수들의 방법과 그들의 성공담을 보시고, 여러분이 고수들을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다음에서 부자아빠 주식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카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아빠 주식학교에는 18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카페이죠. 이곳에 오시면 전문가들의 그러한 시황과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주식 강의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한 고수들의 그러한 생생한 경험담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담을 보시고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수익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수들의 그러한 수익 난 계좌가 공개되는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자아빠 주식학교 회원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활용하시고요. 자료를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